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부산 오사카 간 국제 여객선 항로를 운영 중인 펜스타그룹이 창립 25주년을 맞았습니다. 펜스타그룹은 지난 10일 부산 중앙동 펜스타크루즈 프라자 빌딩에서 기념식을 갖고 25년간의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현겸 회장은 이날 국내 경제는 물론 해운 경기도 크게 어려운 상황에서 끝없는 도전 정신으로 또 한 번에 25년을 내다보며 세계적인 초인류 물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차게 진군하자며 임직원과 업계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펜스타는 2008년 캐주얼 크루즈선을 도입해 남해안을 중심으로 한국 내 연안 크루즈 및 국제 크루즈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세계 경제 위기로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바 있는데요. 좌절하지 않고 대형 크루즈선 운영을 통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어 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SG 뉴스 김단아입니다.